찬미 예수님, 오늘은 7월 30, 연중 제17주간 금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정해진 때 소집해야 하는 거룩한 모임, 곧 주님의 축일들은 이러하다.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 어스름에 주님의 파스카를 지켜야 한다. 이달 보름에는 주님의 무교절을 지내는데 너희는 이랫동안 누룩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랫동안 주님에게 화잿물을 바쳐야 한다. 이랫제 되는 날에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서 수확을 거두어 드릴 때 너희 수확에 맞물인 곡식단을 사제에게 가져와야 한다. 사제는 그 곡식단이 너희를 위하여 호의로 받아들여지도록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친다. 사제는 그것을 안식일 다음 날 흔들어 바친다. 너희는 안식일 다음 날부터 곧 곡식단을 흔들어 바친 날부터 일곱 주간을 꽉 차게 헤아린다. 이렇게 일곱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오십일을 헤아려 새로운 곡식재물을 주님에게 바친다. 또한 일곱째 달 초 열흘날은 속제일이다.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향하며 주님에게 화재물을 바쳐야 한다. 이 일곱째 달 보름날부터 이랫동안은 주님을 위한 초막절이다. 그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랫동안 주님에게 화재물을 바친다. 여드렛째 되는 날에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주님에게 화재물을 바친다. 이날은 집회일이므로 너희는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소집해야 하는 주님의 축일들로서 이때 너희는 그날 그날에 맞는 번재물과 곡식재물과 희생재물과 재주를 주님에게 화재물로 바쳐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태우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혜와 기적의 힘을 얻었을까.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곳에서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아입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국어사전의 정의와는 차이가 있지만 예언자는 미래의 일을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과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면서 그것이 행복임을 주위에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예언자로서 살아가려면 먼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과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만나려고 기도하고 성사생활을 하며 이를 추억하고 점차 깊은 관계를 맺어갑니다. 성경과 교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느님의 방법과 하느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노력합니다. 이처럼 예언자로서 하느님과 만나고 그분의 뜻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예언 직무를 완성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언자는 현실의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과 뜻을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설명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특히 하느님의 뜻에 반돌되는 문제들을 바르게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의함과 불공정, 인권 침해와 하느님을 섬기지 않는 오만함을 용기 있게 지적해야 합니다. 이 일은 예언자로서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특히 사제로서 예언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역할만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와 성사생활만 열심히 하면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는 일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제는 예언자로서 세상의 정의와 공정, 평화와 평등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시대에 대한 비판과 쓴소리를 해야 하고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외면하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시대의 징표를 바라보고 그 징표를 하느님의 뜻과 가치로 해석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 때문에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느님의 뜻을 멀리하고 외면하며 살아가는 이들은 자신의 안위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을 외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나자르 사람들이며 유다인들입니다. 때로는 고향 사람들이나 친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서도 예가 아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예언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이 계신 곳에도 요즘 하늘 정말 예쁘죠? 제가 오늘 하늘을 높은 육교에서 찍은 거예요. 사진상으로는 잘 표현이 안 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구름이 잔뜩 있는데 그 사이에 구멍이 하나 있고 그 햇빛이 그쪽으로 쏟아져 내리는 마치 하늘이 뚫려서 빛이 내려오는 듯한 그런 하늘을 오늘 봐서 찍었는데 화면으로는 그게 잘 표현은 된 것 같지 않아요. 제가 그 육교 좀 높은 육교 위에서 찍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광활하고 너무 멋있었어요. 웅장하고 앞에 가린 것도 없어서 자연은 우리에게 이렇게 깊은 감동을 주는데 요즘 뉴스를 보면 좀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지구 온도가 1도 올라감에 따라 정말 곳곳에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죠. 이게 모두 인간이 행했던 뿌린대로 다시 돌아오는 자연의 역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을 과연 언제까지 지켜보고 있을 수 있을까 아쉽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늘 하늘과 그리고 푸른 꽃과 나무 산들을 보면서 걷는 걸 좋아하는 제가 잠시 품염해 보았습니다. 오늘 신부님의 묵상에서 예언자 저는 정말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예언자는 미래를 알려주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임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것에 아 우리 모두가 예언자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모든 사람이 예스 하면서 가는 길을 나 혼자라도 노 라고 할 줄 알아야 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 그거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저 자신도 그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건 차라리 눈을 지그시 감고 돌아가거나 방관하기 일숙이었거든요. 신부님의 말씀대로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사는 사람이라면 그런 용기 그리고 지금 나에게 그런 용기를 좀 달라 청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활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뜻을 따르는 예언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벌써 주말이네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